아까 파산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아침부터 간 사람들 안개밖에 안 봤나봐요 와 너무 예뻐 너무 너무 멋있다 빨리 가 우리 늦었어 잘 찍혀볼까? 안 봐봐 잘 찍혀볼까? 안 봐봐 너무 예쁘다 잘 찍어라 입사해 입사 싶어 여기가 장전 같아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